드라이버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어려울 것 없이 공을 우측으로 출발시키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 되어야 하니까 공을 왼쪽에 두죠. 이때 공만 왼쪽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을 향해 엎어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린 이것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발사대를 위한 셋업이 완성되었으면 타겟의 오른쪽으로 출발하도록 공을 때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발사대를 위한 셋업이 완성되었으면 타겟의 오른쪽으로 출발하도록 공을 때려보는 것입니다. 드라이버 발사대 셋업 방법입니다.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을 위해 공 위치를 왼발 쪽에 둡니다. 그러나 이렇게 왼발 쪽 공을 향해 상체가 엎어져 있으면 상향 타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몸과 클럽 전체를 오른발 앞을 향한 뒤에 다시 클럽만 공 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드라이버 발사대 셋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셋업 자세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공을 우측으로 출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슬라이스로 고생 중인데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드에 나가서 티박스로 올라가서 T 위에 공을 두고 공을 쳤더니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서 오비가 났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공을 타겟 기준 어디로 출발시키려 하셨나요? 방금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는 타겟 쪽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슬라이스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타겟 기준 왼쪽으로 몸이 자동 반응했을 것입니다. 즉 타겟 기준 왼쪽으로 치려고 본능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평소 공이 오른쪽으로 갈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타겟보다 우측으로 아까 저의 첫 스윙처럼 타겟보다 우측으로 출발시키려 했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볼에 힘을 다 전달하지 못하고 슬라이스를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아주 부드러운 템포로 스윙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통 남성의 체력이라면 230m 정도는 그냥 툭 쳐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슨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클럽의 에너지를 공에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휘두르는 에너지에 비해 즉 몸부림치는 것에 비해 공이 멀리 가지 않는 분들의 클럽의 동선을 슬로우 모션으로 관찰해 보면 저 공을 향한 클럽 패드의 접근 각도가 인사이드에서 접근해서 공을 치기보다는 아웃사이드에서 접근해서 공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엎어친다고들 하죠. 또 아웃에서 인으로 치고 있으니 인에서 아웃으로 한시 방향으로 던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쉽게 슬라이스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공을 치시기 전에 이미 슬라이스가 나서 우측으로 공이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왼쪽으로 오픈된 셋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클럽 패드는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닫아서 잡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인, 아웃 혹은 한시 방향으로 스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클럽 패드를 닫고 슬라이스가 날 것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오픈된 셋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슬라이스성의 스윙이, 슬라이스성의 샷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슬라이스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슬라이스를 상세하기 위해서 타겟 기준 왼쪽을 보고 있는 셋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클럽 패드를 닫아 놓으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향해 안쪽에서 접근하는 스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픈된 셋업이, 왼쪽을 보는 오픈된 셋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페이드를 칠 때는 오픈된 셋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겟 왼쪽을 봅니다. 그러나 좌측으로 오픈된 상체 구조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내치는 스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몸 구조를 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한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헤드를 처음부터 이렇게 닫아 잡고 있다면 다운스윙을 할 때 릴리스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클럽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측으로 출발시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을 우측으로 타겟 라인 우측으로 출발시키기 위해서 약간 우측 방향으로 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차피 우측으로 보낼 거니까 헤드도 엎어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드는 열려 있어야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출발시켜 봅니다. 이렇게 드로우성 구질이 점점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스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겟 우측으로 출발시키라고 말씀드렸다 해서 슬라이스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중에 오른쪽으로 출발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타겟의 왼쪽으로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처럼 발사대 셋업을 하고 헤드를 자연스럽게 열어준 뒤 타겟 오른쪽으로 출발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상향 타격을 위해 공을 왼쪽에 뒀고요. 공만 왼쪽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측으로 출발시켜야 하니까 헤드는 열려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타겟 우측으로 출발시키는 느낌으로 스윙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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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